한 매체동의 배우가 좋아하고 신라면을 정말 좋아한다 지난번 내한연을 했을 때 한 매체동에서 배우 원빈을 좋아하고 신라면을 정말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음 아주 괜찮고 있나요? 어떠세요? 네, 아직 그대로입니다 내가 처음에 한 한국 팬들이 이 흰색 라면을 가지고 있는 그 라면을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그 라면을 정말 좋아한다 이거 정말 흰색 라면을 좋아한다 아무도 모르겠나? 아, 나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네! 신라면 블랙 모두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면 블랙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아, 우리, 네, 어, 지금, 어, 기자님께서 정말 착각해서 신나면 플래그여! 네, 맞습니다. 네, 좋음, 좀, 어떤 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어, 첫째, 우리, 어, 남자분이시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 그렇죠. 인사 한번. 어, 네, 아, 저분이에요, 저분. 네, 저분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 혹시 그 작품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한국 배우가 있습니까? 네, 함께, 네, 작업을 하고 싶은 배우. 저...ración Equ 다나 안녕하세요. coolingе 아, 그러면 어, 어떤 역할을, 박신혜의 시간, 어떤 역할을? 도가님, 그의 연애를. 원 sneakers이래요. 완 내가 있었으면 지켜봐라요 不好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不好 저는 아이가 부담이 좋고 다른 사람만 알겠습니다